老師 레벨 올해는 시즌이 한 달 빨라졌다 보니까 체력훈련도 조금 더 빨리 끝났고 용병들도 빨리 들어와서, 지금은 급하게 원래 선 발을 맞추고 일본 지금 몸 상태는 많이 좋아져서 다음 주쯤 훈련을 다시 할 것 같고요. 요즘 최근에 잔 부상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시즌 맞이하고 싶고 큰 부상 있은 후부터는 부상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제 몸 상태 체크하고 제가 더 관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감독님한테 신뢰를 얻어야 씩스맨으로 출전할 기회도 많아질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시즌만큼은 제가 작년에 조금 부족했던 모습을 많이 고쳐나가서 코트에서 팬들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서 경기장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조금씩 올라가시면 좋겠죠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